주의 십자가 무릎을 꿇어 때려 나의 삶에 소망 주시옵소서 주께 이용하네 절망하고 난의 십자가에서 주님 나를 부르시네 영원하신 영원 장소만 있네 십자가 적나네 주님이 부르셨던 절망이 내 마음을 부하를 소망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소망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난의 십자가에서 주님 나를 부르시네 영원하신 영원 장소만 있네 십자가 적나네 절망하고 난의 십자가에서 주님 나를 부르시네 영원하신 영원 장소만 있네 십자가 적나네 십자가 적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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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